사랑하는 메가스톡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혁 김성은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 끝났고 샘이 6월 모의평가 끝난 날 바로 어제죠? 중껑마 해가지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메가캐스트를 올렸었는데 샘이 중껑마2 2탄 플러스 스플랑크니조마인 스플랑크니조마인 요 캐스트를 이번 6월 모의평가 끝난 여러분한테 꼭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간절히 들어서 제가 지금 요 캐스트를 찍습니다. 찍습니다. 이 캐스트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 정말 특히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좀 못 봐가지고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 중껑마 하면서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도 힘이 잘 안 나는 사람들 요 캐스트 끝까지 끝까지 반드시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약속? 작년에 우리 월드컵 있었던 거 기억나? 월드컵? 우리 월드컵에서 우리 16강 올라갔던 거 혹시 기억나요? 16강? 그때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한번 좀 해볼 테니까 들어봐봐.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우루가이 그다음에 가나 그다음에 포르투갈 우리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넷이서 한 조였었지. 그치? 그래서 근데 처음이 뭐였죠? 처음이 처음이 가나가 아니라 우리 우루가이랑 붙었었나? 그쵸? 우루가이랑 우리가 붙었는데 0대0으로 비겼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랑 붙었는데 아쉽게 2대3으로 졌죠. 그쵸? 어 졌어 졌어 졌어. 그럼 이제 우리는 1무 1패야.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나라가 어디였어? 포르투갈이었어. 포르투갈 엄청 잘해. 호날두 있잖아. 날강도라고 하는 호날두 있잖아. 거기 있는 포르투갈이랑 붙는데 야 이거 만만치 않은 거야. 그쵸? 사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간다? 올라갈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 많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중껍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는데 이겼는데 또 게다가 호날두가 막 도와주고 그래서 2대1로 이겼는데 들어봐.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 그 당시. 이긴다고 올라가는. 기억할지 모르는. 기억하죠. 기억할 거라고 믿는데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나와 우루가의 경기가 또 되게 중요했었어. 그래서 그때 막 그 당시 기억할지 모르는데 경우의 수들은 막 따지면서 신문이나 매체에서 막 얘기했거든. 우리나라가 이기고 몇 점 차로 이기고 여기는 어떻게 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어땠냐면 우루가이가 승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루가이가 가나를 우리가 이제 2대1로 막 이제 여기 이겼단 말이야 포르투갈을. 그러니까 가나랑 우루가이에선 우루가이가 가나를 3대0으로 이겼어야 돼. 근데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 써볼까요? 우루가이가 우라고만 쓸게 가나가 있는데 2대0으로 우루가이가 가나를 이기고 있었어. 근데 이걸로는 부족했어. 우리가 2대1로 포르투갈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루가이는 한 골을 더 넣어야 돼. 그러면 우루가이가 이제 16강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 거야. 가나는 이미 뭐야? 가나는 이미 끝났어. 가나는 16강 올라갈 확률이 없어. 근데 니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가나 선수들이 상관없어. 얘네는 이제 이미 끝난 거야. 얘네는 그냥 포기해도 돼. 근데 가나 애들이 이 아프리카 애들이 막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면서 우루가이들을 막 다 선방에서 막고 막 수비들이 막 있는 힘을 다시 뛰어다니면서 내 니네 16강 가는 건 안 된다면서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나. 다들 되게 이상했어. 왜 저러지? 근데 그 안에는 말이야. 재밌는 사연이 있어. 2010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2010 남아공 월드컵 맞죠?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우루가이랑 가나가 8강전에서 붙었었어. 우리나라를 아마 그때 우루가이가 이기고 아마 8강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8강에서 둘이 붙었는데 둘이 엄청 열심히 잘 붙다가 막판에 마지막에 가나에서 헤딩을 딱 했는데 들어갈 골인데 우루가이에 스왈레즈라는 선수가 손으로 막았어. 그 공을 손으로. 축구에서 손으로 막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들어가는 헤딩골인데 손으로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스왈레즈는 퇴장당했고 퇴장당한 거 하면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하고 당연히 이제 패널티킥이 주어졌는데 가나에서 그 패널티킥을 실축해. 못 넣어. 그래가지고 연장전까지 가게 돼. 그래서 연장전에서 결국엔 우루가이가 이겨. 그래서 우루가이가 4강에 올라가.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처음으로 4강을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스왈레즈라는 놈이 손으로 그 공을 막아버리더니 레드카드 나갔지만 패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못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나는 우루가이가 어떨 것 같아요. 특히 우루가이 스왈레즈가 어떨 것 같아. 그냥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해. 우리가 우리가 호랄두 막 싫어하는 거 보면 세계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는데 그건 우린 싫은 거야. 뭔지 알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해. 근데 우린 내가 날감군 거야. 그냥. 우리 싫은 거야. 그냥. 뭐 그런 건 똑같아. 그런보다 더 하지. 가나에서 우루가이의 스왈레즈는 그냥 막 분노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가나가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봐봐. 혹시라도 심지어하면 영상 돌려봐봐. 가나 애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니네 16강 가는 꼴을 못 본다. 이런 거 뛰고 댕겨. 그러다가 2대0으로 딱 끝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있죠 그때. 기억나요? 새벽에 막 난리가 나. 아파서 제가 떠나갈 것 같고 나 아직도 기억나. 와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루가이들은 당연히 아 하고 울지. 근데 가나 가나 떨어졌잖아. 근데 가나 애들이 거기서 막 와 이러고 좋아해. 알어? 그리고 가나 가나 나라에서도 막 그 아프리카에서 와 거기에 막 이상한 춤추는 거 있지 막 춤추고 난리가 나. 자기네 떨어졌는데 왜 우루가이 니네 어? 그리고 수왈레즈가 우는 거 보고 신나가지고 막 깔깔거려. 이런 사연이 있었어 뒤에 자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왜 하냐면 지금 6월 모의평가가 여러분 끝났어. 잘 본 학생들도 있더라고 잘 본 학생들은 뭐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고 그래서 막 선생님도 기뻐 잘했어.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9평 더 잘 보고 수능 잘 보자고 오케이 근데 6평을 좀 못 봐서 막 누군 잘 봤다는데 못 봐서 지금 마음이 너무 낙심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일단 첫 번째로는 네버 기부업 네버 기부업 지금 포기할 때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어? 어? 이거 어떡하지 수학 보니까 공통 뭐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걸 내가 남은 기간 해서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네버 기부업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해봐 꺾이면 안 돼 마음이 꺾이면 안 돼 우리가 작년 월드컵 때 진짜로 16강 올라 선생님도 솔직히 그랬어 마지막에 포르투갈 한참 할 때 16강 가겠어? 정말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 보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금요일이었는데 나 금요일날 이런 말하는데 금요철화 예배 가서 예배드렸어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뭐지 막 이랬어 나 진짜로 진짜로 보지도 않았었어 사실은 경기도 근데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잖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겼고 이겼잖아 그치? 근데 이겼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내가? 그래 봐봐봐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꺾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고 그리고 여기다 여기다 이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스플랑크 니조 마이 내가 이 전에 캐스트도 한번 찍었어 많은 학생들이 봤다고 믿어 안 본 학생들은 가서 꼭 좀 봐주세요 스플랑크 니조 마이 얘들아 운도 따라야 돼 하늘이 날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잔을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그 중껍마 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루과이레와 가나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2점 3점 이상 득점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전혀 근데 여기에서 아주 미묘하고 너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가나가 우루과이레 니 올라오면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재밌는 스토리죠 여러분 여러분 꺾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그리고 무슨 일도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아 수능날 찍은 것도 맞아야지 아는 문제가 나와야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어? 막 22번 문제가 갑자기 막 어 맞아 맞아 내가 공부하고 거기서 막 하면서 탁탁탁 해라 막 보여 어? 잘 모르겠어 아이씨 몰라 찍었어 맞았어 플러스 대학을 지원해 아 저 대학 너무 가고 싶어 지원했어 어머 미달랐어 또는 막 경쟁자들이 많이 지원 안 했대 나 문 닫고 들어갔어 나보다 훨씬 내 능력치보다 내 점수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갔어 이런 부분도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운 좋은 놈 못 이긴다 그러잖아 운 좋은 놈 못 이긴다 그러잖아 그 얘기 운칠기상 운이 70% 실력이 30% 라는 그 말 그 말이 왜 탄생한 건데 어? 그리고 우리 삼국지에서도 나오는 어? 뭐야 지장 덕장 그리고 마지막 복장 복장 복장이 최고래 복장이 뭔데 운 좋은 애 운 좋은 애 못 이긴다 이거 아니야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관계가 좋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운 좋은 놈 못 이겨 이런 거잖아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게 나한테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게 뭐라 그랬어?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뭔데? 그래 어쨌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늘이 날 도와야 돼 뭔진 모르지만 하늘님이 이렇게 나를 운 좋게 만들어 가줘야 돼 그게 뭐라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게 뭐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봤을 거라고 믿는데 안 본 사람들은 꼭 가서 좀 봐줘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냐면 잠깐 간단히만 다시 얘기를 하면 어쨌건 샘은 기독교니까 그냥 기독교적으로만 얘기를 할게 뭐 교회를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닌 대로 우리 뭐 맨날 점 보러다니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큰 힘을 믿잖아 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잖아 그리고 네 인생에 일어났으면 하잖아 그래 일어날 건데 일어나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내가 방법 방법이 뭔지 알아?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뭐냐면 큰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16번의 기적을 팍팍팍 행하는데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마른 뼈고 난리를 찌르는 16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앞에 붙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요 물론 헬라온 성경이 있는 말인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무슨 말이냐 큰 힘이 큰 뭔지 모를 이런 운을 따르게 하는 힘이 언제 기적을 행해준대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이루기 전에 아우 불쌍하다 너 너무 불쌍하다 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6월 모평 때 그렇게 좌절을 겪고도 그렇게 좌절을 겪고도 절대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정말로 정말로 모르면 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능까지 달렸는데 니 실력은 좀 부족하나 수능날 찍은 것도 맞고 그 다음 니가 원하는 그 대학 그 이상의 대학에 가라 이러고 운이 팍 받쳐줘서 확 가는 거 그러려면 뭐라고 하나님도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우 불쌍해 아우 진짜 안된다 넌 가라 넌 가야돼 가야돼 이런 마음이 들어야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여러분 우리 작년에 16강에 우리 올라간 그 기적을 이게 보통일 아니야 외신들도 난리 났었어 보통 지금 지났으니까 그냥 하지만 되게 이게 멋있는 일이야 멋있는 일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나게 될 거야 6월 모의평가 그래 못 보기 잘했어 왜? 모의고사고 내 실력은 지금 이건데 실력보다 너무 모의고사 잘 보면 어떡해 그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잖아 돌아볼 수가 없잖아 오히려 내 실력보다 못 봤으니까 더 잘 된 거야 내가 이 바로 전에 찍었던 중껑마 캐스트 꼭 가서 봤죠? 보시고 마음이 꺾이면 안 돼 꺾이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섭시다 네버기부업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봅시다 어떻게? 불쌍하게 정말 불쌍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 내가 손댈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진짜 하늘이 도울 거야 수능날 내 실력보다 더 잘 볼 거야 찍은 것도 맞출 거야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막 풀리는 게 보일 거야 길이 국어 영역도 독해가 막 잘 될 거야 영어도 잘 될 거야 탐구도 오오오 보일 거야 그리고 또 그 점수에 갖고 대학 지원 지금도 너무 아름답게 할 거야 내가 있는 대학에 미달라 할 거야 합격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 대학 그 과가 그의 겉라인이 뚜둜둑 떨어져서 내가 탁 문 닫고 붙을 거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불쌍하게 겸손하게 공부할 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게 될 거야 알겠어? 쌤이 6평 이제 끝나고 사실은 지금 아직 6평 날이에요 6평 날 밤인데 욕했을 때는 당연히 내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금요일날 지금 올라갈 건데 이 얘기가 너무 해주고 싶더라고 6평 문제가 되게 어려웠더라고 공통으로서 많이 낙심했겠다는데 공통 틀려가지고 낙심한 학생들이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안에서 막 타올라가지고 내가 이 밤에 지금 정확하게 10시 5분이거든 밤에 여러분한테 중껑마 플러스 스플랑트니죠 네버 기브워 제목을 지금 뭐로 할지 나 잘 모르겠어 다 눕고 싶어 지금 다 눕고 싶어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 수록 잘 볼 거야 9평 잘 볼 거야 알았어? 지금 뭐 마음이 불타고 오르죠? 눈물 닦고 무는 사람도 있지 눈물 닦고 지금 이 캐스트가 네 인생 캐스트 알았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대신 겸손하게 중껑마 절대 꺾이지 말고 마음 그리고 스플랑트니죠 마이 불쌍하게 누가 봐도 불쌍하게 겸손하게 수능까지 달려봅시다 그럼 여러분한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6평 못 보길 잘했어요 알았죠? 네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합시다 또 선생님이랑 강의 듣는 사람들은 강의에서 또 만나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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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